정원 정원 딱지왕 양종원 정원 그 감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하철이 되게 밀려가지고 RC정보가 떠있는데요? 아 네 부장님과 RC정보가 떠있는데요? 아 네 부장님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왔네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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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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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화이팅 해보십시다 다들 하이 하이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아 좋습니다 스티븐 설날 뭐 할거야? 양종원 근데 오 아니 사먹었어요 어, 그것도 제가 사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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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공연 아니야 MC분들이 이거 MC가 읽어야죠? 아, 알지? MC MC가 읽어야죠? 아, 알지? MC MC가 읽어야죠? 아, 알지? MC 양동원 대호엽 따장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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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롤러코스터 저는 롤러코스터 아아 예 어, 휴센씨는 왜? 제이씨? 어 번지점프 아 번지점프 나쁘지 않지? 번지점프 나쁘지 않지? 어, 나쁘지 않지 예, 그럼 번점으로 가고요 네, 번점으로 가겠습니다 예, 정원씨는 어떤 놀이기구 좋아하세요? 저도 그럼 제이형이랑 같이 뛰겠습니다 아, 커플번지? 네, 커플번지 하겠습니다 그럼 MC 아 아 아 같이 뛰겠습니다 아 아 그럼 MC는 어디 끼라고요? MC는 어디 끼라고요? 셋이서 뛰겠습니다 아, 트리플번지 트리플 번지 아, 알겠습니다 아 아 돈벌기 힘들다 아 여기 항상 여기 저기 앉아있더라 어우, 되게 편해 보인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여기 편해 보인다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 아, 의자가 없어 다리가 지금 터질 거 같아 발바닥이 터질 거 같아 야이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다 그냥 넣어놓죠 아 빼, 빼 놓을 거? 아, 넣어봅시다 식으니까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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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볼링장에 왔습니다 와우 와우 제이형 아버지가 볼링을 진짜 잘 짓는데요 제이형 볼링장 많이 와봤다 하지 않았어요? 많이? 어릴 때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 기대하지 마세요 제이형한테 좀 많이 배워갈게요 어 제이형이 이제 스핑도 줄 줄 안 돼요 니케도 잘해 스핑 잘 못단대 뭐가 이렇게 에피소드가 많아 뭐가 이렇게 에피소드가 많아 하하하 2022 1분기 결산 포토제닉 아아 아이고, 자피해라 손님과 제일 사진을 잘 찍었다는 손 어깨대로 뭐예요? 방금 1분기의 포토제닉은 assumed 제이형 어? 예, 제이형 아주 롤 아주 유명한 녹음 비하인드가 있죠? 흑사리가 아주 제가 같이 녹음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주 레전드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제이랑 정원이 사진 찍은 거 뭐 그냥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이 두 명이 두 머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두 명이 두 머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뭔가 그냥 재밌다 해가지고 찍어서 네 올린 거예요 우리 딱 머리 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형 그거 터졌냐고 하셨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 드래곤볼 중에서 4분의 3중도 찾았어요 네 사실상 이 셔츠는 네 냥주고 정원궁입니다 정원실 경원실 경원 섰츠 이제 그 정원일게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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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질문 제일 애교가 많은 멤버는 아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뭐 애교가 많은 주제 애교와 많은 멤버 애교 저는 이거 구현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재이 형 하하하 같이 가줘 어째든 왜요? 진지하게 정원이 한테나 희승이 형한테 얘기를 부를 때가 있어 뭐야? 재이가 근데 재이 형이 진지하게 정원이한테나 희승이 형한테 재이 형이 애교를 진짜 매일 부러워요 근데 니키동의 애교를 진짜 많이 부러요 근데 니키동의 애교를 진짜 많이 부러요 정원이였어요 근데 니키동의 애교를 진짜 많이 부러요 지금 뭐래요? 본인한텐 누굴 것 같아요 아우, 심심해요 심심해요 분명히 섭취해요 지금 눈떡이셔 계속 다들 실현 가능한 얘기네 여권은 왜요? 왜요? 오자! 오자! 자연스럽게 정원인데 제이 형 뭐해야 돼? 정원? 왜요? 사랑해라는 말 듣기 저 듣기야 네 를 본인들 왜요?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백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꽤 보셨네요 아니 인강을 보는 김에 아 인강 EBS니까 EBS니까 인강을 보는 김에 같이 보셨군요 그래 둘째 네 저희 대화 나누는 사이에 환영합니다. 난 nif랑 제일 귀여우니까 nif랑 귀여운 담당이니까 그쵸? 네. 하하하. 그래요. 네. 귀여운 담당이니까 그쵸? 네. 하하하. 그래요. 네. 수건? 수건 쓰고 쓰고. 그러니까 이걸 해도 결국엔 찾아봅니다. 여기 찾아요. 여기 찾아요. 여기 찾아요. 여기 찾아요. 여기 찾아요. 자 한번 확 할까요? 오케이. 댓글에 malware을 presum routine. And she knows, she knows 1, 2, 3 1, 2, 3 2, 3 2, 3 2, 3